미국에 많은 의대생들이 몰리고 있는 특별한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베네피스에 대한 내용 함께 알아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최연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한국인 남매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여성사업가가 미국의 여자축구 발전에 3천만 달러라는 큰 통기부를 했습니다. 호스트코가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돈에 대한 인색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상남성과 정리학 결혼을 이유로써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화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 바나나 공포증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밥상 위에 한국사는 앞으로 더욱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환자의 기회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들 모두 긍정적인 결과와 과정이 있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뉴욕기다리쌤의 응원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의대생들이 몰리고 있는 전공이 최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베니핏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물론 모든 전공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대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만한 공부의 대가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일에 대해서 결과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의대 전공자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8일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의과대학 협의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에 5년간 피부과 레지던트의 지원 건수가 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의료계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피부과 전공의 자리를 놓고 레지던트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건데요. 피부과의 선호가 높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물론 미 피부과의 연봉도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피투션도 발생을 하죠.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이 꼽힌다고 합니다. 월스트리저널은 피부과는 주 4일 근무와 야근이 없는 삶이 보장이 된다라며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거의 없는 피부과의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 당직 근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워라벨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워라벨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일과 삶의 바일런스가 균형이 잘 잡히는 전공이라는 소리죠. 높은 급여 받는 셀러리 웨이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의학단체가 최근에 15만 명이 넘는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부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54만 천 달러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아과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25만 8천 달러라고 합니다. 절반에 그치는 거죠.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드름을 짜는 의사로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술이나 화장품을 홍보하며 고수익이 가능해지자 선망의 직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오래됐죠. 이런 부분으로서 그리고 많은 화장품 개발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월스리저널은 일부의 의사, 피부과 의사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의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홍보 게시물을 올려서 게시물 하나당 최대 3만 달러, 약 4,200만 원의 광고비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미세 바늘 치료나 레이저 시술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건당 4천 달러, 대략 하나로는 현재 시세로 560만 원 수준을 벌 수 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듣고 보면 제일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그거죠.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급박하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유행을 했었던 의사들의 쏠림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결국은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 A-TACMS라고 하는데요. A-T-A-C-M-S. 이것을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 군이 접경지 브란스크주의 A-TACMS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으며 나머지 한 발에도 손상을 입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서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인 공습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개월간 미국에다 요청을 해왔으나 미국은 그동안의 허가를 내리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을 했죠. 조바이더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날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교리 즉 덕트린을 발표했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비밀번호 즉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많은 공용 즉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그 외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쓰는 비밀번호 와이파이 비밀번호이긴 하죠. 들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흔한 비밀번호는 123456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위는 123456789 3위는 1234567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3456, 그 다음에 78, 그 다음에 789 이게 123위라는 소리죠. 보안소프트 업체 노드 스크리티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밀번호 숫자의 키 단순 연속 배열인 123456이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2022년 패스워드에 잠깐 1위를 내준 것 말고는 최근에 6년간 5번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즉 비밀번호의 비밀번호 이름이 패스워드입니다. P-A-S-S-W-O-R-D 자 이것은 이 회사의 신앙의 조사와 똑같은 결과인데요. 노드 스크리티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밀번호는 놀라울 정도로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드 스크리티는 위협 노출의 관리 플랫폼인 노드 스텔라와 협력을 해서 데이터 유출 및 멀웨어 침해 계정을 포함해서 공개 소스에서 추출한 2.5 테라바이트의 비밀번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순위를 보면 123456이 301만 번 쓰이면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어서 162만 회를 쓰고 있는 1,2,3,4,5,6,7,8,9, 1,2,3,4,5,6,7,8은 88만 회로 2,3위를 기록했고요. 이 비밀번호를 뜻하는 영어 단어 패스워드가 69만 회로서 4위 또 Q,E,R,T,Y,1,2,3,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키보드에 영어 자판의 맨 윗줄의 순서 그러고 보면 그렇죠. 64만 회로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유출하기가 쉽고 연속적인 숫자와 영어 배열이 대부분의 순위권에 있었고요. 황당한 비밀번호는 9위인데요. Secret, S-E-C-R-E-T 그 다음에 20위는 Dragon, D-R-A-G-O-N 21위는 동물입니다. 또 멍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123456, E-R-T-Y,1,2,3 또 1,Q,E,W,3,E,4,R Q,E,R,T,Y,1 패스워드 순으로 비밀번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노드 스큐리트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비밀번호가 비싼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회사는 가장 흔한 개인 비밀번호 사항이 10개를 확인하고 회사의 목록을 비교하면 거의 동일했다라며 개인생활과 직장생활 모두에서 동일한 취약 암호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 스큐리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비밀번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자, 20개 이상의 암호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이 많은 비밀번호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적어놓는 일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것도 잊어버릴까봐 이제는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자동으로 키워드가 저장이 되는 그 기능을 클릭해서 기억해놓은 상태에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20자 이상의 암호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1, 2, 3, 4, 5, 6, 7, 8, 9 이건 몇 자인가요? 말 그대로 9자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모자르다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최연소 변호사로 시험을 합격한 한국인 남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연달아 깬 남매가 탄생을 하면서 화제인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검의 검사 시보가 오빠의 기록을 깨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의 최연소 합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서 이 검찰청 시보 소피아 박, 17살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팀워드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소피아 박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로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무실의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박의 오빠는 작년에 11월에 17살 나이로 최연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임용이 돼서 화제가 된 한국계 피터 박 검사라고 합니다.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고 소피아 박 동생이죠. 이번 달 8일 17세 8개월, 오빠보다 더 3개월이 빠른 거죠. 나이로 합격을 해서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남매가 나란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현지 지역의 방송과 일간지는 물론이고 19회 뉴욕타임즈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자격시험 중에 하나로써 지난 7월에 응시한 8291명 중에서 54%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머리가 좋고 엄청 집중력도 좋은 그러한 남매인 모양입니다. 아주 축하할 노릇입니다. 우리 한인 남매의 기록적인 내용도 축하하고 앞으로 그만큼의 더 많은 성과와 또 레피투션이 있어서 좋은 앞으로의 결과들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가 미국 여자 축구의 발전에 대해서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 축구팀들을 운영하고 있는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 미셸 강 65세 회장인데요. 미국의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3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대략 418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내놨습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20일 한국 시간으로서 미셸 강 회장이 협회의 여성 및 유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미국 축구협회의 여성 및 유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기부이자 여성의 미국 축구협회 기부 중에서 최고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성 스포츠는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가 되고 간과되어 왔다면서 저는 여성 선수들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기장 안팎에서 여성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전념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11대, 13대 국회의원의 여성 권익신장에 이바지한 이윤자 전 의원의 딸이라고 합니다. 서강대에 재학을 하다가 1981년에 유학길에 올랐고요. 강 회장은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라먼 임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메뉴로 활동을 하다가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 철치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크노산트라는 곳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 통이 크네요. 3천만 달러를 5년 동안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한 또 재미 동포 여성 사업가에 대한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커스트코 이 커스트코가 한국이 굉장히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출을 벌어들이는 장소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커스트코가 한국에서 또 기부를 한다든가 또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부의 조건에 좀 동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인색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창고형 할인점 커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9일 커스트코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커스트코 코리아는 이번 회계연도 즉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 원으로써 이것은 지난 회계연도 1,887억 원보다도 15.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은 6조 678억 원에서 6조 5,301억 원으로써 7.6%가 늘었고 단기 순이익은 1,417억 원에서 2,245억 원으로써 58.1%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커스트코 코리아의 배당 예정액은 1,500억 원으로써 단기 순이익의 67% 이른다고 합니다. 커스트코 코리아가 지난 회계연도의 단기 순이익을 뛰어넘은 2,000억 원 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해서 주목받은 바도 있는데 커스트코 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커스트코 홀셀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에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미진한데 이번 회계연도의 커스트코 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 2,000만 원으로써 지난 회계연도 11억 8,000만 원에 대비 불과 3.5% 늘었고요.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합니다. 커스트코 코리아는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9개 매장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 수는 7,351명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 회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따지고 보면 전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구글이라든지 사실 한국 사회에 이바지한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벌어들인 장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부도 하고 사회봉사도 좀 하는 어떤 표현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이 한국 사회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박하죠. 굳이 커스트코 코리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넷플릭스, 구글 그 외의 많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기부가 적을까요? 사실 미국의 회사들이 중국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기부와 또 사회봉사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죠.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라든지 또 테슬라라든지 중국에서는 상당히 한국보다는 큰 역할을 합니다만 유독이 한국은 어찌 보면 봉인지 큰 돈을 벌어들이면서 기부 문화는 참 약합니다. 미국에서 연상의 남성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한테 실수, 큰 일을 좀 저질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상 남성과의 정략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10대 딸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15일 뉴욕포스트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레이시 소재의 팀버라인 고등학교 앞에서 한 아버지가 17세에 따른 목을 조르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피해자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부모가 강요한 연상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했더니 아버지가 명예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A양이 남자친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아버지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아버지는 A양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코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학생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려고 멈췄는데 한 남성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며 모든 학생이 비명을 지르고 제발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정말 화가 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간신히 A양이 아버지를 제압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벗어난 A양은 학교 교무실로 달려가 아빠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호소를 했으며 교직원들은 즉시 부모가 A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 역시 딸을 붙잡고 목을 조르려 시도했으나 아버지는 딸의 남자친구까지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실 좀 과한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딸과 또 부모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 경악한 일이죠. 특히 미국 사회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죠.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고소 공포증이 대부분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인 공포증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바나나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나나 공포증 스웨덴의 한 장관이 바나나 공포증을 호소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바나나를 치워달라는 특별 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프랑스에 간 리베라시용이 19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올리나 브랜드베리 스웨덴 양성평등부 장관의 보좌진은 지난 9월 스웨덴 국회의장실에서 보낸 이메일에서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장에 내일은 어떠한 바나나 흔적도 없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좌진은 다른 이메일 수선자들에게도 그가 참석하는 행사장에는 바나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한 겁니다. 브랜드베리 장관 측은 그가 바나나에 강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 본인도 2020년 소셜미디어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브랜드베리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마다 주최 측에서는 바나나 통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안드레아스 노드렌 국회의장 측은 장관 측의 회의장 내에 바나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며 방금은 당일 아침에 바나나를 씌우는 것으로 충분한가라고 확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브랜드베리 장관과 오찬을 하기로 했던 한 정부기관은 보안팀을 동원해서 오찬장을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이런 바나나 공포증과 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지만 그 동료들은 적극 공감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엘리사베트 스판데손 재무장관은 X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공포증, 두려움, 불안을 겪을 수 있다며 이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연 공개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스웨덴 총리 역시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장관이 단지 공포증이라는 것만 알려지고 조롱받는 상황이 당혹스럽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심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를 치우고 바나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막 알리고 많은 업무를 바나나 때문에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엄청난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 그것도 보통 공포증이 아니라 알레르기 플러스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 바나나 공포증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밥상회전 이제 음식마저도 한국산은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에 중국산 식품의 한국 식탁의 점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먹고 있는 꼭 필요하고 있는 배추, 무, 시금치 등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식혜, 면유, 과자류 등 가공식품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기업도 고물가 속에 원재료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이상 기후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식자재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기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 그렇죠? 고기. 식구의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산 최소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서 10월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51%나 증가한 3037톤으로 집계가 됐고요. 무는 644%가 늘어났고 시금치와 당근은 같은 기간 각각 1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산 가공식품도 수입이 늘고 있는데 특히 커피는 올해 23.2톤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수입량이 330%나 뛰었고요. 주로 생두를 볶은 커피라고 합니다. 지난 8월까지 5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식혜. 의외죠. 식혜처럼 새로운 품목도 생긴다고 합니다. 식혜의 올해 1월부터 10월의 수입량은 179.3kg으로서 전년 대비 130배 가까이 늘었고요. 냉면. 우리가 좋아하는 냉면. 사실 이것도 중국산인가 싶은데 35.4톤에서 무려 300톤 가까이 늘었고 초코류의 과자는 무려 16.7톤으로서 492%가 늘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해수원이 상승을 하면서 한국 내 수산물 생산량이 줄고 수입량은 늘리고 있고 강원도 동호회에서는 국민생선으로 불리던 명태까지도 자료를 감추고 있고 동해안 대표어종인 오징어는 어잉량이 줄어서 금징어가 되고 있고 한국 내 유통의 명태의 대다수는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지난해 러시아산 명태 수입액은 2억 9,570만 달러 하나로는 거의 4천억 원이 되면서 전체의 78.5%가 된다고 합니다. 생태탕에 주로 쓰이고 있는 냉장 명태에도 95.5%는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식탁 위에 올려지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한국산은 어디 있는가? 이렇다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밥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I don't care 하시면서 그냥 먹고 계신가요? 뭐 크게 죽는 거 아니면 그냥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늘 뉴욕기다리쌤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오늘의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보여줄 때 날 깨워줄게 가치 있는 지식을 저기 뉴욕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주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백홈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백홈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센 당신을 위한 안정된 백홈 뉴욕 기다리센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센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센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함께 생일이 앞으로ї나 내가 정보는